오바마 전 정부가 책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교도소 갈 사람들은 다 가고 조사를 받아야죠. 그게 백악관까지 올라가더라도 백악관까지 올라간다는 건 버락 오바마까지 포함되더라도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주동자예요. 오바마가. 그래서 어쨌든 윌리엄바 법무 뉴욕타임스가 이걸 썼다는 건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께서 그걸 아셔야 돼요. 페이크 뉴스 대표주자, 가짜 뉴스 대표주자. 자기네들은 또 다른 대체 언론이나 보수 언론 보고 가짜 뉴스다 이렇게 퍼뜨리고 있지만 미국의 가짜 뉴스 대표주자인 뉴욕타임스. 왜냐하면 그동안 이런 뉴스들을 다 피해 다니지 않았습니까? 뉴욕타임스가. 어쨌든 NYT가 이걸 보도했다는 거. 여러분께서 의미심장하다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NYT도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트럼프가 트위터에 그렇게 글을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뭐라고 올렸냐면은 NYT를 두고 딱 꼭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Finally, mainstream media is getting involved. 드디어 이제 mainstream media가 커버하기 시작했다. Too hot to avoid. 이건 너무 뜨거워서 피할 길이 없었나 보지. 당연하죠. 피할 길이 없는 거죠.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NYT도. 제가 누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mainstream media가 이걸 끝까지 피해가기는 힘들 거라고요. 완전히 끝까지 피해가면은 이제 미국 전 국민, 특히 민주당하고 진보 좌파 사람들까지 다 외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는 싫은 거죠. 민주당이. 저희 뉴욕타임스가. 어쨌든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지난달 상원청문회에서 대선 기간 FBI의 트럼프 캠프 인사 수사와 관련해서 스파이 활동이 있었다. There was spying. 이렇게 단정지였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캠프를 겨냥한 정보활동 진원지와 행위를 모두 다 조사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 좀 보여주시죠. 뉴욕타임스 기사가 톱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NYT 웹사이트에도 톱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면에는 톱으로 나왔습니다. FBI sent. 이거 보십시오. FBI sent investigator posing as assistant to meet with Trump aid in 2016. 그리고 조지 파파다폴레스가 Fox News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을 유혹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이 기사에서도 이 여자가 유혹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랄해요. 조지 파파다폴레스가 약혼녀도 있었는데 유혹을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도 웃기는 거고 거의 가정 파탄 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조사했다 그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제임스 코미 짓이다. 제임스 코미가 FBI 국장이니까 이걸 다 허가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름이 여자 스파이 이름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게 실명 같지는 않아요. 아즈라 턴크라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즈라 턴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스파이. 캔브리지 때 영국 캔브리지 대학교 교수로 활동하면서 FBI 스파이로 활동했던 스테인 헬퍼드. 스테인 헬퍼드하고 같이 만나기도 했고 따로 만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즈라 턴크라는 여성 스파이하고요. 그런데 이 여성 스파이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굉장히 유혹하듯이 유혹하는 듯한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2016년 런던에서 만났을 때 이제 만난 거예요. 이 여자랑 턴크라는 여성하고 만나고 나서 문자 메시지를 파파다폴레스한테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이라이트 of my trip. 내가 영국에서 이렇게 여행하는 동안 나의 하이라이트였다. 당신을 만난 게. 유혹하려고. 이거 어떤 여자가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겠어요. 유혹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를 보냈겠죠. 그러면서 I am excited about what the future holds for us. 이미 이때 약혼녀가 있던 상황이었는데 파파다폴레스가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여자 스파이가 FBI가 심은 스파입니다. 이 여자 스파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I am excited about what the future holds for us.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흥미롭다. 이거 뭐 거의 꼬시자고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죠. 이렇게까지 극악무도하게 접근을 한 겁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요. 저는 그냥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그걸 보도하기 싫었겠지만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 캠페인에서 벌어졌던 스파이 행위를 주도했겠죠. 물론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보라고바마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조사했는지 아니면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노레탈린치 전 법무장관한테 지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다 한통속이죠. 한통속의 범죄자들이라고 저는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상 모든 증거들이 다 나왔어요. 계속 그냥 시간 끌기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윌리엄바 법무장관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큰 기자회견을 열 겁니다. 올해 제가 예상해보건데 그래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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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적인 행위들이 있고 대선 후보 캠페인 스파이 행위를 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FBI를 이용했다. 오바마 전 정부에서 이렇게 일어났다. 미국 역사상 가장 악랄하고 부패한 그런 스파이 행위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워터게이트보다도 이거는 1000배 이상 심각한 사건이다.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 회견을 열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 한번 제 예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께서 한번 지켜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막 꼬시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 총동원을 한 거죠. FBI가. 어떻게든 트럼프가 러시아의 에이전트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아넣기 위해서 트럼프를 잡아넣고 싶었던 거죠. 대통령으로 내려앉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악랄한 사람들이 구속까지 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을 기소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백악관에서 내려앉으면 기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악랄하고 이성을 잃은 범죄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아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들, 연루자들.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에 연루한 사람들. 음모론에 연루된 사람들. 그 정도로 극악무도해요. 이건 진짜 영화나 책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 지금 미국의 버젓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동안에. 다행히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다행히 정의로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죠. 제가 볼 때 개인적인 사생활은 엉망진창 아니냐. 누가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많이 있죠. 개인적인 사생활이야? 그게 알 바 아니고 솔직히. 알 바 아니죠. 미국 정치만 잘 이렇게 국정운영만 잘하면 되지. 어떻게 개인 사생활까지 다 일일이 우리가 도덕군자처럼 너 바람 펴서 잘못됐어. 너 또 바람 폈네. 이거 진짜 넌 대통령 자격이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존 F. 케네디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렸어야죠. 매주 매춘부 불렀는데 존 F. 케네디 같은 경우에는. 이중작대를 자꾸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들이대고 있다는 겁니다. 빌 클린턴한테도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 정도로 트럼프에 대한 증오심에 눈이 멀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워싱턱포스트, CNN은 트럼프 증오심에 눈이 먼 언론. 민주당 전단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NYT가 조금 정신을 차리려고 해요. 어떻게든 이것도 좀 스피나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번 기사가 거의 보기 드문 기사예요. FBI가 인베스트게이터가 아니고 스파이죠. 스파이. 자꾸 이런 식으로 조금 돌리려고 하는데. 스피를 하려고 하는데. FBI가 스파이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 어시스턴트라는 건 조 교수처럼. 스테팬 할퍼드, 캠프리치 대학교 교수, 조 교수처럼 흉내내서. 그래서 트럼프에이드. 트럼프에이드가 여기에서 누구죠? 저기 사진에 보이는 선글라스 낀 조지 파파다플라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16년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파파다플라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16년에. 이 여자는. 그 팍스 뉴스에 하고 인터뷰에서. 이 여자는 뭔가 좀 이상했다. 자신이 말한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터키 스파이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신의 책에서도 얼마 전에 조지 파파다플라스가 책도 썼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당했는지. FBI한테 스파이 행위를 어떻게 당했는지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거기서도 이 여자가 좀 터키 스파이 같았다.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아무튼 사진 내려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두 다 기밀 해제할 거다. 클라스파이 순이라는 그 코멘트를 이렇게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트위터요. 자기 트위터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버락 오바마 힐러리. 얼마나 벌벌 떨까요? 엄청나게 지금 벌벌 떨지 않을까요? 제가 힐러리나 오바마면은 이렇게 미국을 떠나고 싶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자신들이 체포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기소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떨릴까요? 관계자들도. 그래서 지금 난리치는 거예요. 윌리엄바 법무장관은 왜 탄핵시키고 싶겠어요? 이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징계, 응징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람을 빼고 다른 법무장관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윌리엄바가 사실상 지금 조사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모든 진실, 스파이게이트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얘네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메인스트림 미디어 다 미국의 부패 집단들이. 미국을 그동안에 썩게 만들었던 그 부패 집단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윌리엄바가 알고 있는 걸.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탄핵시키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뭐 무삭재판 원한다? 그 뮬러 특권 보고서 보면은 1부가 있고 2부가 있습니다. 2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무삭재로 나갔냐면은 98%, 98.5%로 알고 있습니다. 98.5%를 무삭재로 놔뒀어요. 까만색 덫이를 한 부분이 1.5%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께서 그걸 아셔야 돼요. 거의 사실상 무삭재판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1부, 1부에서도 거의 97, 98% 정도로 무삭재판으로 갔대요. 그리고 너네들이 그렇게 무삭재판 원해? 무삭재판 와서 봐. 다 무삭재판으로 1부터 100까지 다 그냥 까만색 덫이 없는 버전도 연방 하원의원들 보고 와서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도 따지니까 무삭재판 원해. 이게 다 얘네들이 쇼하는 거거든요. 자기네들한테는 가짜뉴스, NYT, 와포, CNN이라는 같은 편이 있기 때문에 USA Today, LAT 뭐 다. 계속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마치 무삭재판을 윌리엄바 법무부 장관이 숨기려고 하는 듯이. 아니에요. 그걸 다 보라고 놔둔 거예요. 근데 와서 본 연방 하원의원이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딱 두 명이 있었대요. 두 명. 435명의 연방 하원의원 중에 두 명만 딱 봤답니다. 그것도 다 공화당원이었어요.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와서 확인도 안 했다고요. 확인도 안 했습니다. 왜?